터널 파괴가 일어난 뒤에도 잘 복구해야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보조공법으로 보강하여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겠지. 우선 주요 보조공법에 대해 간단하고 빠르게 훑어보자. 먼저 천단 보강공법에는 여굴과 소규모 북락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포어폴링 강관과 주입제를 삽입하여 터널 변이를 억제하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강관 주변의 계량체를 형성하여 확실히 보강하는 수평제트 그라우팅이 있고 막장 보강공법에는 막장면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막장면 쇼크리트, 막장면의 불량한 안반지반에 쇼크리트와 함께 적용하는 막장 볼트가 있으며 용출수 처리공법에는 침투수를 자연 배수시켜서 수압을 해소하는 터널 수발공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대비를 했음에도 터널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먼저 터널 붕괴 원인을 분석해봐야 되겠지. 붕괴 원인 분석을 할 때는 먼저 설계 및 시공자료를 분석하여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하고 다음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실제 지하수이나 집안 물성치를 분석해야 하며 그 후 기존 자료 및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터널 붕괴를 야기시킨 영향인자를 도출해야 하고 그렇게 영향인자가 도출되면 그 영향인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붕괴 원인을 결론지해야 하겠지. 그렇게 붕괴 원인이 도출되면 붕괴 유형별로 응급복구를 실시해야 하는데 1차 지보제 타설 전에 붕괴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붕락부를 슈크리트, 시멘트 몰타르, 경량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고 추가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락볼트, frp 그라우팅, 강관다단 그라우팅 등 보조공법으로 붕괴 지점을 보강해야 하지. 그리고 1차 지보제 타설 후에 붕괴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내공 단면을 계측해서 붕괴부가 터널 계획 단면을 침범했는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침범을 했다면 계획 단면을 침범한 부분을 제거하고 기설치된 지보제가 손상되었을 경우 지보제를 재시공해야 하며 재시공 후 지보제 강성 부족으로 판단이 되면 강 지보제 시공을 통해 지보제 보강을 해야 하겠지. 또 붕괴 시점과 상관없이 붕괴의 원인이 유입 지하수로 판단이 되면 터널 수발공, 딥웰 공법, 웰포인트 공법 등을 통해 유입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공법을 선행하고 후속 복구 조치를 해야 돼. 마지막으로 붕괴이 발생한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방안은 붕괴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된 지보 패턴과 슈크리트 두께 추가 보강 공법을 적용하고 붕괴 이전에 발파를 통한 굴진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붕괴 구간에서는 기계식 굴착으로 굴착 방법을 변경해야 함을 참고해두자. 잠시 후에 벗기 기계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